글랜드 오페라잖아요 여기서 오페라적인 요소가 정말 정말 많은데 가사에 땡땡땡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땡땡땡 조금 부족해요 키 좀 30분? 아 맞아요 우와 이거 뭐지? 아 맞아 좀 맞아 마지막 문제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문제입니다 저희 까만 cable의 아리아 뭐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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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배내내내 아름다운 배내내 이런 비대가 많이 나오잖아요 조금 몇 번 나오는까요? 우와 한 번 맞춰보세요 네 한 번 105번 30번 80번 남이라면 제가 갱관식으로 내드릴게요 1번, 24번 2번, 36번 3번, 48번 4번, 56번 2번, 36번 3번, 3번, 48번